유병헌 사망을 둘러싼 의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과수가 이르면 내일 2차 부검 결과를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과수 발표에 모든 것을 다 맡기기에는 의문이 너무 크고 의문의 합리성도 상당합니다. 국민TV가 입수한 시신 발견 당시의 현장 사진을 고민 끝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부패한 시신이 그대로 찍힌 사진 원본입니다. 이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도 함께 보도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수백 명이 안산에서 서울까지 백리길을 걷고 있습니다. 희생자 추모와 특별법 제정 요구가 담긴 이 도보 행진에 뉴스K 취재진이 동행했습니다. 잠시 뒤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3의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49년 작품입니다. 2014년 한국사회에서는 제3의 인물이라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혹에서 다루겠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뉴스K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